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기마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또 새아침다육 농문에 나왔습니다. 저렴하면서 이쁜아이들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선 먼저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키우는 거 이렇게 보시고 어마어마하게 농장이 이렇게 크고 그래요. 이쁜 다육이 또 고가 다육이 명품 다육이 많습니다. 자 창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몬스터. 이거는 보물 2호 몬스터. 8만원짜리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대주시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9cm.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 똑같아요. 어디로 해놔. 9cm 가량 10cm 가량 되는 아이입니다. 8만원 하네요. 8만원. 그리고 블랙 선. 이거 블랙 선이네요. 킹인 줄 알았더니. 사이즈 한번 볼게요. 다육이 던지면 손톱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대야겠습니다. 자 12cm 가량 돼요. 6만원 하고요. 여기 슈퍼클론. 원정 슈퍼클론. 원정 에븐 슈퍼클론이네요. 자 20만원 짜리입니다. 이건 한엽. 완전 한엽입니다. 이것도 요 밑에 자루 지체해 보겠습니다. 아 14. 자 14cm 돼요. 자 한엽입니다. 한엽. 이거는 완전 한엽이고요. 자 곰마리아 철화도 있습니다. 6만원 짜리고요. 이것도 15cm 가량 돼요. 또 머큘리. 자 머큘리. 이거는 10만원이네요. 아 머큘리 10만원. 고가다 여기서 온다 여기입니다. 17cm 가량 돼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10만원입니다. 아 에보니. 엄지. 에보니. 자 이거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이렇게 생긴 에보니가. 이거 16cm네요. 16cm 되고요. 자 한엽입니다. 아 톡. 10만원 짜리. 7, 8cm 돼요. 10만원 짜리. 에 슈가 파우더. 자 3만원 짜리. 3만원인지.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30만원이라는 건가요. 자 이렇게 사장님께 좀 여쭤보세요. 슈퍼스타. 13cm입니다. 13.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도 3조짜리로 있어요. 자 12cm 되고요. 이거는 가격 한번 볼게요. 5만원입니다. 5만원. 이거 라가모. 라가모인데 이건 가격이 없어요. 자. 아 심층이를 보셨나요? 여기 심층이가 있네. 심층이. 이거 사이즈는 10cm입니다. 10cm 돼요. 자 심층이. 이런 거는 가격을 안 해 놓은 거는 좀 있는 것만 보실게요. 가격표 있는 것만. 이거 파이어필러 16,000원이에요. 네. 이거 9cm 가량 되고요. 네. 3만원 짜리인가?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거는. 블랙버스팅. 블랙버스팅. 네. 가격 없어요. 자. 가격 있는 것만 볼게요. 자. 테라클론도 있고. 이거 테라클론이고요. 테라클론도 가격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모나리자. 자. 모나리자. 7만원. 자. 13cm 가량 되는 겁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라가 뭐 뭐 좋은 종자들 파네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없는 거. 가격도 없는 거는 지나갑니다. 자. 베가라모. 베라가모. 5만원짜리도 있고요. 아. 레디쉬. 자. 8만원짜리입니다. 레디쉬가. 자. 12cm 됩니다. 13cm은 조금 모지르고요. 자. 요거 할께요. 이거는 8만원짜리입니다. 어우. 정말 멋있죠. 라인 좀 보세요. 네. 맛있습니다. 자. 에본유금도 있고. 요거는 누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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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0.5만원. 5천원인가봐요. 누브라입니다. 네. 혹시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니까 여쭤보셔도 되고요. 솜니엄 10만원짜리입니다. 요거 솜니엄은 하나 키우면요. 정말 좋은 아이죠. 자. 14cm입니다. 요거. 10만원 솜니엄이고요. 또 가격도 있는 거 찾아가 볼게요. 8만원짜리고요. 이름 없습니다. 아메스트로 9만원 하네요. 16cm 됩니다. 16cm 됩니다. 16cm 됩니다. 아메스트로 9만원짜리. 1세다. 아메스트로 9만원짜리. 아메스트로 9만원. 아메스트로 9만원. 아메스트로 9만원. 아메스트로 10만원. 아메스트로 9만원. 아메스트로 9만원. 이거 3만원짜리 뭐예요 이거는 자 10cm 이런 아이입니다 제가 비춰볼게요 아리아나 8만원짜리입니다 정말 이쁘죠 가운데에 물이 이쁘게 달았어요 13, 12, 12cm 아이고 희한 아이가 있죠 자고도 이쁘게 달았어요 테라 테라라고 하는데 가격이 없습니다 판도라 이쁘죠 테라클론 이런거는 가격이 없어요 가격 없는거 그냥 지나가고 뇌비우스 6만원 이건 뇌비우스 검입니다 자 11cm 뇌비우스 6만원짜리구요 자고는 호수마리아인데 가격이 없어요 테라클론 5만원짜리입니다 자 14 정도 됩니다 테론 5만원 14cm 입니다 스텔라 스텔라는 이거 18만원인가 자 18만원인거 같죠 18,000원인거 같죠 스텔라가 비싼 아인데 18만원 화이트샴페인 가격 없어요 가격 없는건 지나갈게요 아 엄청 많네요 창들도 많고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몽땅 한번에 찍어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대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몇개만 더 폴로리디티 25,000원입니다 자고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정말 예뻐요 이렇게 물들면은요 테라클은 8만원짜리구요 자 12cm 가량 됩니다 네 창들 소개는 오늘 여서 마치긴 마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